그녀는 미국의 한국지원 어뜸만 이력가 있었느냐 여러분의 한국지원 이 두 분을 찾는 곳 이곳은 한국지원 한가지 한국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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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이라 그랬는데 퐁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H&M 세일에서 친구 기다리는 동안 옷을 샀어요 왜? 왜? 아 진짜? 왜? 가방 귀엽다 여기 갈라 했는데 대기가 있어요 아 아쉽다 여기 뭔데? 나도 몰라 한국 골목구멍 진짜 다 이뻐 여기 유명한 거 보고 그래 상관없어 너한테 콜라 사이다 상관없어 너한테 콜라 맛있겠다 맛있어 아니 이것 봐 뒤에 배경 괜찮아 너무 느끼해서 못 먹었어 아쉽다 어떤 거 봐봐 요즘 저런 이런 그런 게 유행인 거 같아 모기장이 유행인 거 봐 모기장 모기장 가디건 고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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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샀어요 8천원 이거 두 개 내 손 왜 이렇게 족발 같다 이렇게 보여 야 예쁘다 야 제대로 만들어 이렇게? 어쨌든 오늘 제가 김주현씨의 그 일일 그 뭐야 어 친구 일일 친구 유효기간 하루 오늘 하루만 비즈니스 친구 관계로서 잘해드릴거고요 수연이가 지금 반디를 사가지고 상품명이 지금 깍대 수준이에요 깍대 매우 기뻐하고 있어 어떤 카페를 갈 것인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깐 어 이거 카페인가봐요 어때요? 이게 생일 찍어놓을 것 같은데 네네네 원하는 게 참 많으시고요 후후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꽃이네요 꽃 여거랑 뭐가 달라 여기가 딱 태양이 이거 들어가면 안될듯이 왜? 약간 이게 되게 전통적인 그런가 보네 여기도 관지 있어 이런거 괜찮은가요? 응 너무 예쁘다 타슈컵 아 타슈 스파클링컵 바이스 베이지 홍스 란스 란스 리스 란스 도입부치 짜요 초록해 야 너 오늘 완전 그린이야 그래? 응 와 너무 예쁘다 전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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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봐 열어봐봐 오 저쪽으로 오 오 대박 야 사진 잘 나온다 영상 잘 나온다 야 뒤에 배경 대박이야 진짜 진짜 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이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이 21살 저는 평생이 저는 평생이 저는 남편이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 다음은 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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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뭘 선택할까? 죄송합니다 당신은 뱁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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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겠습니다. 여기는 강남이고요.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. 지금 그 식당을 찾고 있는데 길을 모르겠어요. 아니 친구가 안 와요. 길을 모르겠어요. 나랑 찍어줄까? 나 김마요. 다시 찍어줘 봐. 나 김마요. 다시 찍어줘. 엄마. 이번엔... 안 돼 있어. 원래는 내가 봤을 때... 요즘 얘기했을 때... 아예... 남편이 아직 오리라고... 너가 이런 쪽을 느끼는 그런 거... 너 올게? 이거 알고 있는지? 이거 맞출 때... 미치는 거 아무것도 미치지... 하도 하나도... 네... 하하하하 어.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